올 상반기 외식과 해외여행,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 관련 분쟁 소비자 상담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지난 10일 경남도 소비생활센터가 발표한 상반기 소비자 상담 결과에 따르면 돌잔치와 뷔페 등 외식 서비스 상담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40%, 해외여행은 117%, 항공여객 운송 서비스는 115%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상담 사유로는 청약철회 658건, 계약 불이행 305건, 품질 278건 등의 사유가 전체의 76%를 차지했습니다.